오늘 이 아침에 은혜받고 또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게시록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게시록 2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느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남은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19년이 한 달 남았습니다 12월 한 달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일거양덕 일거양덕이라는 것은 한 번 들어서 두 가지를 얻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줄넘기를 이렇게 하면 줄넘기는 참 좋은 운동입니다 그런데 줄넘기를 하면 몸에 좋은 운동만 되는 것이 아니고 살도 빠집니다 줄넘기 한 번 하면 두 가지를 얻는 거죠 운동도 되고 살도 빠지고 그걸 보고 일거양덕이라고 합니다 12월 한 달은 일거양덕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연말, 연시라서 바쁘고 분주하고 그냥 시간을 흘러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충만하고 깨어있어서 많은 응답을 확인하고 또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를 미리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12월 한 달을 두 가지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트를 버리는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목회를 했던 소아시아의 가장 중심이 되는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칭찬과 책망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단순히 질책하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 위한 갱신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때 소아시아 교회의 중심이 되었던 에베소 교회가 지금은 쇠락한 교회로 영적으로 침체된 교회로 그리고 영적으로 세퇴하는 교회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지역은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의 관문 역할을 감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과 경제가 발전해서 어마어마한 풍요와 번성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풍요와 번성으로 인해서 결국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거대한 신전과 그리고 황배, 황제 숭배 사상으로 인해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사상, 우상과 황제 숭배 사상들이 결국에는 교회와 성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처음 바오를 통해서 받았던 그 복음과 신앙을 완전히 놓쳐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소아시아의 중요한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쇠락한 그리고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가는 불이 꺼져가는 교회로 전락하게 되었고 급기야 예수님의 책망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로 가장 많은 500명이 되는 사람이 죽고 1000명이 넘는 가까운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던 산풍 백화점의 붕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긴 게 절대 아닙니다 벌써 몇 달 전부터 벽에 금이 가고 균열이 생기고 심지어 기둥에서 소리까지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오히려 이것을 감추기에만 급급하다가 결국에는 건물 전체가 완전히 붕괴되는 어마어마한 참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불신앙하고 처음부터 변질되고 처음부터 세상과 현실과 타협하고 처음부터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2019년 시작은 분명히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와 사건을 만나고 세상과 현실에 부딪히면서 점점 창세기 3장과 흑암에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중요한 것을 하나씩 하나씩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날 한계가 찾아오죠 한계가 찾아왔다는 것은 벌써 신호가 왔다는 겁니다 몸에 이상신호가 계속 오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먹고 살기 힘들다는 핑계로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결국 병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무시하고 놓치다 보면 어느 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나를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또 무뎌지게 만드는 내 안에 분명히 숨은 예틀이 있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것으로 갖다 덮어 씌워도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결국 예틀대로 움직이고 예틀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살배선들이 매일 만나와 매출하기로 사막당에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할렐루야 아멘을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고 결국에는 덥다 춥다 배고프다 힘들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에 빠졌습니다 만나를 먹은 그 입으로 매출하기를 먹은 그 입으로 기적을 체험한 그 입으로 돌아서면 또 덥다 춥다 힘들다 어렵다 배고프다 늘 불평과 불만이 나왔던 거죠 430년이라는 이 노예체질 노예근성 이 뿌리가 바뀌지 않으니까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더라도 아무리 응답을 받더라도 돌아서면 또 문제와 사건 앞에서 불신앙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시록 오늘 2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예트를 깨트리는 갱신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다른 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어디에서 빗나갔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언약과 말씀을 놓쳤는지 무엇 때문에 영적 흐름을 놓치게 되었는지를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여러분이 가진 영적인 약한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대부분 사단이 반복적으로 여러분의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그런 고질적인 반복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놔두면 2020년도에도 2021년도에도 계속 여러분들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2019년 한 해가 가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예틀 창세기 3장의 모든 연약함을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로 오직과 집중의 영적 싸움으로 싸우면서 그 안에서 치유되고 새롭게 영적으로 재창조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트를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오늘 게시록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3절에 보시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그러한 환경 속에 있는 에베소 지역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또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한 행위와 수고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책망받은 부부는 옛들을 깨뜨리고 연약함을 치유하고 회복하라는 주님의 사인으로 영적인 시간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옛틀 때문에 그 옛틀을 깨트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영적으로 견고해지고 한 단계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중요한 발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칭찬받은 부부는 더욱 앞으로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그릇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와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었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미 말서에 대해서 신앙생활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복음이 점점 심해져가고 그로 인해서 재난과 재앙과 저주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고 처음 가는 길이지만 2019년도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녔던 그 사단과 흑암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사와 권세를 잡은 하늘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을 놓치도록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여러분을 속일 것입니다 오늘 게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의 원의미는 뭐냐면 돌이킨다는 겁니다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를 처음 세울 때 바울이 선포했고 심었던 그 원색적인 복음 그 원색적인 신앙과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해외에 나갈 때 공항에서 비행기를 이렇게 보면 장거리 비행, 수천 키로, 수만 키로 미국이나 유럽 갈 때 보면 큰 비행기일수록 이륙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기계를 정비하고 점검하고 또 각종 필요한 시설들을 다 보충하고 또 중요한 시스템들을 일일이 다 점검하고 나서 이 모든 것이 다 OK 사인이 떨어지면 바로 보딩 즉 승객들이 탑승을 하게 되고 비행기가 결국 이륙을 하게 됩니다 2020년 그리고 남은 여러분의 인생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 긴 여정입니다 여수와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에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2020년의 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승리하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 그리고 그 언약 속에서 주시는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미리 준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2020년에는 분명히 어떤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도 오직을 향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미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영적 플랫폼을 미리 점검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12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월은 옛틀을 깨트리는 그런 갱신 마무리하는 시간표가 되어야 되고요 또한 12월 달은 다가오는 새해를 미리 영적으로 준비하는 두 가지를 함께 인도받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런 시간표입니다 응답 이전에 응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먼저 준비되어 줘야 됩니다 우리는 응답을 먼저 달라고 기도하죠 응답을 주십시오 그런데 응답을 주는 입장에서는 응답을 담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달라고 아니라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을 먼저 준비하는 겁니다 그릇만 준비되어지면 응답은 하나님께서 쏟아붓게 돼 있습니다 2020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응답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 그릇 영적 그릇은 다른 게 아닙니다 2020년도에 주실 새 언약을 담을 수 있는 받을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미리 묵상하고 준비하는 그래서 세트를 가지고 2020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음 문구로 축복을 드립니다 셀프